대인 미안해요, 진짜 당신인지 확인하려고요 오늘 이상한 일만 생겨서 어, 나 맞아요 어디 있었어요? 그러는 당신은 대인달 시야에서 사라졌지 않소? 당신만 사라지고 난 여기 있었죠 처음엔 기다리다 울어도 보다가 막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죠, 근데 바이프로스트가 파괴되고 난 후에 아홉세계가 혼란에 빠져서 전쟁이 줄을 이었고 약탈자들이 들끓어 내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 했소 변명치고는 뭐 그다지 나쁘지 않네요 근데 TV에 나온 건 뭐죠? 그때 뉴욕에 있던데 당신이 그때 일로 위험해지는 걸 막기 위해 싸우기만 했는데 내가 틀렸고 내가 바보였소 하지만 운명이 결국 우릴 만나게 하는군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거 하나는 알겠소 뭐요? 그건 바로 그래요? 알 것 같소 네? 저기! 비비 그쪽 때문이죠? 우리 중요한 얘기 하고 있었거든? 아, 우리 아무래도 곧 연행될 것 같아서요 여기서 기다려요? 여전하네요 근육질 몸도 그대로인 것 같고 우주는 어때요? 별 문제 없소 사태세! 안에서 흰색을 해? 실패